이쪽 곡만이 프린트팩 같으랬구나 다시 창소! 리더 누나 공주 결국엔 vou 계신 아이 1 Somebody who loves to see 또한 뱁뱁뱁뱁 이렇게 공연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운데요 이리 한만큼 끊없게 입어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앗틀베트 제주의 난 뒤에 마지막에 귀빵한 기억이 강사로 어... last year i told you guys 어... 두스토북 많이 30세트 앞이 리프라스 으어어어 업지 호프 어... 내년에도 그리고 많이 많이 찾아와 달라고 얘기 꼭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TV보다 저희만 많이 좋아해달라고 해주세요 Only T.A.M Thank you for all F.T.U. 네 작년에 필리핀에서 몰스화했을 때 인장을 다한 에너지를 얻었는데 이렇게 또 필리핀의 사자분들께서 행복한 에너지를 주셔서 진성남 T.A.M 5회만에 마닐라 팬분들 앞에 섰는데 진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또 오면 이 인생들 기대별로 여러분들이 같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마지막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심장하지 않고 있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걸어와준 소단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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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다음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면 저희가 다음에 또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면 hast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otti' Act 3 뾱오로 맥unte부 neoliberal latter 나에서eres 자